다이빈 투 아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아이브가 두 번째 싱글 러브다이브로 컴백했습니다! 타이틀곡 러브다이브는 어떤 곡인가요? 타이틀곡 러브다이브는 새로운 시대의 큐피드들 6명을 표현한 곡으로 저희 아이브만의 당당한 매력을 담아본 곡입니다! 저희 두 번째 싱글 러브다이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번 컴백을 맞이해서 디스패치 HD 포토 촬영도 했는데요! 그럼 즐거웠던 촬영 현장 함께 보러 가실까요? HD 포토 미션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다른 멤버와 서로 폴라로이드 찍어주기 쉬운 미션이네요! 화이팅! 제가 미션을 수행할 멤버는 바로바로 원현입니다! 미션이 폴라로이드 찍는 건가요? 맞아요! 서로 찍어줘야 돼! 먼저 일단 포즈를 좀 해보시죠!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하나, 둘, 넷! 오케이!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아이브가을입니다!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HD 포토 촬영할 때 몰래 나만의 포즈 취하기! 이건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손을 이렇게 올려서 이런 포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멤버들 몰래 열심히 성공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2, 넷! 8, 넷! 택바디! 흐느라 2, 넷! 4, 넷! 1, 넷! 3, 넷! HD 포토 미션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안에 멤버들 5명 칭찬하기 유진 언니는 너무 잘생겼고 가을 언니는 항상 착하고 리즈는 항상 사랑하고 원영이는 너무 예쁘고 이서는 너무 귀여워요 성공! 저 칭찬 생각하면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완전 10초 신청, 컬러, 타임, 타임 저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킹 카메라와 아이컨택 할 때마다 하트 날리기 그럼 오늘 촬영하는 내내 카메라에 하트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였나요? 윙크였나요? 윙크인 줄 알았어 러브요 한명 저도 H Me för position 한 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브로 삼행시집기 다이브! 내가 많이 많이 사랑해 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줘서 우리 아이, 그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항상 고마워! 미션 성공! 미션 성공! HD 포토 미션을 뽑아보겠습니다. 짠! 열어볼게요. 나만의 인생 메이크업 포즈 알려주기. 하나, 둘, 셋. 1번, 하나, 둘, 셋. 2번, 3번, 하나, 둘, 셋. 4번은 아무래도 피스. 이렇게 제 인생 메이크업 포즈로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 안녕!